네 옳아이 과왁이? 네네네 오늘 멋있다 아 관린이 아니 왜 이렇게 낙붙이고 왜 이렇게 안어색해 관린이라 왜냐면 선수에도 이렇게 많은 적이 많아서 관린이 시현 씨 8년에 더 멋있어지고 키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 얼른 멋진 남자가 되길 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랩도 나중에 열심히 해서 언젠가 멋진 랩스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좀 웃기게 하는 건가요? 아니 덕담 난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덕담 웃기긴 했는데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네 우리 좀 낯간지럽지만 올해도 아주 잘했으니까 내년에도 아주 서로서로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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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사람대 하듯이 아랫사람대 하듯이 아랫사람대 하듯이 내년에도 더 아름답고 내년에도 더 애교 넘치고 내년에도 더 애교 넘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싶은 이제 작곡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재능 있는 것들 끼를 마음껏 펼치기 바랄게 감사합니다 진짜 덕담이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리얼 덕담 좋아요 우리 진영이 침을 왜 떨려가지고 우리 진영이 새해에는 코 좀 덜 만지고 그리고 머리 좀 자주 넘기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꼭 샴푸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영이군 우리 니엘군에 이어서 우리 니엘군에 이어서 진영군도 머리를 많이 쓸어 넘기니까 샴푸 모델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군도 내년에는 샴푸 모델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받은 덕담 우리 우리 사랑하는 미은이 형 네 솔직히 형을 만난 거는 올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을 나만 좀 만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형 이렇게 잠시만 아 정말 형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네 예전에 운세를 한번 봤어요 네 운세를 2017년에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 그게 형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난 형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제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난 아니고? 그거면 돼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땡큐 이거 원작이 오는 거 없어요 원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원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원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해킹TVM 지금까지 원 투 원 감사합니다